pasta 따뜨따다 왼쪽 끝? 요즘 이쪽에서 날리는 거잖아 아 아닌데? 어. 바로 앞에. 여기서 여기. 여기 어딘가에서 쏜다. 여기까지만 알리는데. 이거 아니야? 여기네. 옥상에 있네. 있어. 나 지금 나무에 가라져서 안 보여. 네? 야. 야 이거 핵이다. 아 죽는다 우리. 아니. 하네. 이리 와봐. 이거 핵이야 핵. 씨. 너 살리고 튀어야겠다. 와. 문명이 맡긴다. 바로 타. 바로 타. 바로 타. 써 써 써. 짜세 짜세. 이렇게까지 해야되냐. 게임. 야. 잠깐만. 아니 뭐 위치 알고 쏘는거야 너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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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또 와 와 위치 알고 쏜거냐노 와 대또라이다 진짜 200미터 400미터로 다시 올리고 500 빼박이다 이거는 진짜 빼박핵이다 빼박핵 누가봐도 이건 빼박핵이다 와 와 위치를 아니까 거리랑 정확하게 떨고 와 더 멀리 날아가겠지 이번에는 그렇지 와 위치 계산까지 다해주나봐 쏜다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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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잠깐만 어 잠깐만 어 기다려봐 우리 위치를 어떻게 봤을까 뭐 이때 보면은 여기를 쏘고 응 아 핵이네 아니 뭐 그냥 대충 봐도 핵이네 와 와 진짜 너무했다 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야 정확하게 일자로 두고 있는거 봐 와 역겹다 진짜 역겨워 아 가 아 가 오 오 오 아 오 아 레전드다 레전드 아 레전드다 진짜로 라 이러고 그냥 유유히 가는거야? 와아.. 야아.. 얘 싸우는거 좀 이상하게 들린다 야아.. 일부러 안 쏘는거 봐 진짜.. 와 일부러 안 쏘는거 봐 와아.. 개레전드.. 개레전드가.. 뭐야 개레전드인데.. 저 놈한테 뒤졌네